이슬람은 남성은 여성을 특히 자기 아내를 잘 이렇게 대하고 친절하게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예산하게 즉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아내를 이렇게 보살펴야 된다. 음식을 음식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해서 잘 제공을 해줘야 되고 말도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말을 사용하고 좀 우악스럽고 듣기 싫은 욕을 하는 그런 은행은 참가하기로 참가를 해야 된다. 와 마아 하ذا 라 요시 랄하 필 아خلاق 필 타암올 라부 듀 عام일하 비 호슨 الخلوق 필 kalam. 아주 아름다운 말과 좋은 풍성으로 아내를 대해야 된다. 아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은행을 보여야 된다. 음. 음.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내에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